헬리팩스 대폭발은 1917년 12월 6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이다. 이 사고는 전시에 이용할 화약을 가득 실은 프랑스 화물선 SS 몽블랑이 베드포드 만과 헬리팩스 항구 상부를 잇는 해협에서 노르웨이 화물선 SS 이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충돌 약 20분 후 프랑스 화물선 가판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 화재가 폭발성 화물에 번져 점화되어 폭발해 리치몬드 도시가 거의 폐허로 되었다. 약 2천 명의 사람이 건물 파편, 붕괴, 화재 등으로 인해 사망하고 9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 폭발은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가장 큰 규모의 인공폭발이었으며 폭발의 세기는 트라이나이트로톨로엔 약 2.9킬로톤 정도의 화력으로 히로시마에 투하한 리틀보이의 10분의 1 정도 화력이다. 1918년 5월 캐나다 왕립학회 회의에서는 데라우지 대학교의 교수 하워드엘 브로슨이 이 대폭발은 고성능 폭약 일부인 2,400톤이 폭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화물선 몽블랑은 프랑스 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서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폭발성 화물을 운반하고 있었다. 대략 오전 8시 45분 몽블랑은 뉴욕으로 구호물자를 선적하려던 벨기에 구호위원회 소속에 아무것도 싣지 않은 전세선인 이모와 시속 1.6킬로미터에서 시속 2.4킬로미터의 속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충돌했다. 그 결과 프랑스 선박 하판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소방장비가 없어서 배의 선장, 승무원, 장병들은 사고 몇 분 만에 배를 포기해야만 했다. 약 20분 후인 오전 9시간 4분 35초 몽블랑은 엄청난 힘으로 폭발했다. 리치몬드 지역 전체를 포함한 반경 800미터의 모든 구조물이 파괴되었다. 공기 중에 피파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고 철도 레일이 구부러졌으며 건물이 붕괴되고 선박이 지상 위로 올리왔으며 몽블랑 함선의 조각들은 수킬로미터까지 날아갔다. 도시의 거의 모든 장이 강한 진동으로 인해 파손되었다. 항구 맞은편에 위치한 다트머스에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충격파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텁츠 코브 지역에 살았던 미크마크인 1세대 공동체는 거의 전멸하였다. 쓰나미가 네빈 코브에 도달하면서 5명이 아이들이 익사하는 등 베드포드만 전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헬리팩스의 역사, 다트머스 및 노바스코샤 주의 역사입니다. 1900년도에 촬영한 아키디아 재당 회사 소속 곡물 수송 엘리베이터 앞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모습. 사진의 모습이 1917년 대폭발로 폐허가 된 영역이다. 헬리팩스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유빙이 없는 항구이다. 다트머스는 항구 북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고 헬리팩스 도시는 남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헬리팩스와 다트머스는 전쟁기 동안 번성하게 되었다. 이 항구는 영국 해군의 가장 중요한 해군기지 중 하나로 미국 독립혁명, 나폴레옹 전쟁, 1812년 전쟁 당시 사략선의 모항이자 전시무역을 위한 항구로 이용했다. 미국 남북전쟁의 종전으로 캐나다와 미국 간 호해 조약이 만료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새롭게 관세가 붙여지게 되어 헬리팩스는 경제적 쇠퇴로 급락하였다. 영국 수비군이 1905년 철수한 이후로 헬리팩스 항구는 캐나다 민병대가 방어를 막게 되었다. 영국 선원과 군인은 캐나다 민병대 및 국방부에게 장비 수톤, 빈 막사, 퍼레이드 지대와 활기없는 조선소를 물려주었다. 도시 전체가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1906년 이후 캐나다 정부는 영국 해군에게서 헬리팩스 영국 해군 조선소를 인수했다. 이곳은 CFB 헬리팩스로 계칭되었고 이후 1910년부터 캐나다 왕립 해군의 사령부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캐나다 정부는 뒤늦게 이 도시가 단순한 통과점이 아닌 많은 중요성이 있는 지역임을 알았고 항구와 부두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비용의 노력을 들였다. 전쟁 발발은 헬리팩스를 다시 부활하게 만들었다. 갓 만들어진 캐나다 왕립 해군은 사실상 항해에 적합한 배가 없었고 영국 해군은 대서양 항로 방어를 위한 기지로 북미의 헬리팩스를 계속 기지로 이용하게 되었다. 1915년 항구관리는 헬리팩스 항구 선장관리인이자 수석 해군 장교, 선장 교육감, 캐나다 왕립 해군대학의 공동사령관인 은퇴 해군 장교 에드워드 해링턴 마틴하의 캐나다 왕립 해군이 맡게 되었다. 1917년에는 헬리팩스와 다트머스의 인구가 6만 5천명으로 증가했다. 수송선단은 유럽 전장으로 군인, 인력, 동물, 보급품들을 운반했다. 또한 1917년에는 시드니 동부 해안으로 향하는 호송선단의 출발점은 헬리팩스 및 케이프 브레턴이 되었다. 병원선의 부상자들도 이곳으로 데려왔다. 독일군은 연합국의 대서양을 횡단하는 호송선단에 대한 유보트 공격이 성공하여 유럽으로 향하는 제품 및 군인에 대한 수송이 줄어들고 있었다. 항구 북서쪽 끝에 위치한 베드포드만의 화물선이 몰려있었고, 캐나다 왕립 해군 소속 방잔망 두 개와 순찰선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호송선단은 영국 해군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호의를 받으면서 출발했다. 도시 및 항구는 포대와 방잔망으로 구성된 대형 주둔군이 보호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제조산업 및 주택지 확장이 대형 군사 주둔을 불러오게 되었다. 항구를 거치는 물품의 중량은 거의 9배 증가했다. SS 이모 같은 중립국 선박은 북아메리카 항구로 정박할 수 있었으며, 검사를 위해 헬리팩스로 향하고 있었다. 노르웨이 베인 SS 이모는 벨기에로 구호물자를 보내기 위해 뉴욕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중립검사를 위해 12월 3일 헬리팩스에 도착했고, 이틀 동안 베드포드만에 있으면서 연료를 보급받았다. 12월 5일 세관검사가 통과되어 항구를 떠났지만, 석탄 50톤 보급이 연기되어 오후 늦게까지 출발하지 못했다. 밤에 대잔망이 올라갈 때까지 연료 보급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배는 다음 날까지 닻을 올릴 수 없었다. 프랑스 화물선 SS 몽블랑은 12월 5일 뉴욕에서 헬리팩스로 도착했다. 선박 적하 목록에 따르면, 화물은 트라이나이트로톨로엔, 피크린산, 고농도의 벤졸, 니트로셀룰로오스 등 폭발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몽블랑은 유럽으로 출발하기 위해 베드포드 만내로 진입하여 느린 호송선단에 합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방잔망이 올라오기 전에 항구에 들어오지 못했다. 전쟁 전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항구에 정박하지 못했지만, 독일 잠수함의 의협 때문에 이 규정은 느슨해졌다. SS 이모와 SS 몽블랑의 충돌 지점과 폭발 지점, 베드포드 만내의 내부 항구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했다. 1910년 국제해상충돌방지조약의 18조에 따르면, 선박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협에서는 다가오는 배의 우현으로 통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말로, 선박은 항구의 좌연 쪽으로 통과해야 했다. SS 이모는 12월 6일 선장 윌리엄 헤이즈가 갑판에 탑승한 이후 오전 7시 30분에 만을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제독 관리자 에드워드 해링턴이 공표한 항공 공공교통 규칙에 따라서, 이모는 약 7로트를 최대로 한 제한된 속력으로 항해한 채 좁은 해협의 윗부분에 진입했다. SS 이모는 미국 소속의 부정기선 SS 클라라를 만났고 이때, 에드워드 레너가 잘못 조종하여 항구의 서현으로 틀어서 항해한다. 그러나 항해사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확성기를 통해 각각 함선의 우현으로 통과하자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해역 근처에서 베드포드만의 항구로 항해하는 예인선 스텔라 마리스가 SS 이모 근처를 통과하면서 이모는 다트머스 해안 쪽으로 뱃머리를 덮었게 된다. 스텔라 마리스의 선장인 호레이쇼 브래너는 이모가 과속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해안 서부로 베를 가까이 할 것을 명령했다. 저녁이 되기 전에 24년 동안 도선사를 해온 45세의 플랜시스 맥키는 몽블랑에 탑생했다. 그러나, 방잔망이 이미 떠올랐기 때문에 배는 출항허가를 받았지만 항구를 떠나려면 새벽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맥키는 선장의 손님으로서 배 가판 위에서 밤을 보냈다. 새벽에, 배는 조지섬을 지나 베드포드만 쪽을 향했다. 배가 지나가면서 맥키는 헬리펙스 다트머스 지역의 연락선들과 이 지역의 기타 작은 보트들에만 신경을 집중했다. 맥키는 배를 제구부두로 방향을 틀면서 이모를 발견했지만, 이 배의 경로는 이모배의 우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배의 진로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맥키는 배가 선로의 우측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짧게 호각 소리를 냈지만, SS 이모는 접근하는 선박에게 자신이 비켜줄 수 없다는 뜻의 이번 호각 소리를 냈다. 선장 르메디치와 맥키는 SS 이모가 왜 해협의 잘못된 방향에 있는지 이유에 대해 식별할 수 없었다. 몽블랑의 선장은 엔진을 정지하고 각도를 약간 우현으로 틀어 다트머스의 수로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가 다른 선박도 우현으로 이동하길 바란다는 호각을 울려 또 다른 소리를 냈지만, 반대쪽 선박에서는 부정이라는 뜻의 이번이 소리를 냈다. 근처 선박에 있던 선원들이 두 선박 사이의 신호를 듣고 이모와 몽블랑 간의 충돌이 임박한 것을 깨달았다. 두 선박은 이 시점에서 엔진을 껐지만, 각각 느린 속도로 서로의 우현에 부딪히기 직전에 있었다. 폭발성 화물이 씻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두려움으로 배에 닻을 내릴 수 없었고, 항구 방향으로 어렵게 조종했고 마지막 몇 초 동안 노르웨이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뱃머리를 통과하고자 했다. 두 선박은 거의 평행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고, 이모가 갑자기 3번이 호각 소리를 내자 엔진을 역전시켰다. 밸러스트와 우현 프로펠러의 횡방향 추력으로 인해 뱃머리가 갑작스럽게 몽블랑 방향으로 휘었다. 선박 이모가 몽블랑의 1번 갑판 우현을 2.5미터나 밀어냈다. 이 충돌은 오전 8시 45분에 일어났다. 이모의 엔진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신속하게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몽블랑의 선체에 불꽃을 만들어냈다. 이 불꽃은 피크린산의 증기를 불붙게 만들었다. 불이 홀수선에서 시작하여 배 측면으로 빠르게 번졌고, 벤제니 몽블랑 갑판에 짓눌린 드럼에서 새어나와 밖으로 분출되었다. 이 화재는 곧 통제 불가능해졌다. 두꺼운 검은 연기를 만들어내며 배 폭발을 두려워해 선장은 승무원에게 배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헬리펙스 시민들은 길거리나 창문에서 불기둥을 보고 모여들었다. 몽블랑에서는 구명보트 두 척에 탄 승무원들이 몽블랑이 폭발하고 있다고 소리치며 다른 선박들에게 알리고 있었지만, 소음과 혼란상으로 인해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승무원들은 헬리펙스 해안에서 35미터 떨어진 몽블랑 좌현으로 탈출했다. 구명보트는 다트머스 해안의 항구로 향했으며, 버려진 배는 조류와 함께 표류되어 육부두 근처의 리치몬드 거리까지 도달했다. 폭발 이틀 후 항구의 다트머스 방향으로 본 황폐한 헬리펙스의 모습, SS2모가 항구 반대편에서 좌초된 것을 볼 수 있다. 오전 9시간 4분 35초, 통제가 불가능했던 몽블랑 가판의 화재로 인해 옮겨붙은 폭발성 화물이 폭발했다. 배가 완전히 폭발하면서 선박 잔해는 공중 약 300미터까지 던져졌다. 폭발 진동은 초당 1킬로미터를 움직였다. 폭발 당시 중심부는 온도가 5천에 달했으며 수천 기압의 압력이 형성되었다. 철파편으로 이루어진 비가 다트머스와 헬리펙스에 내렸다. 몽블랑의 포신 중 하나가 폭발 현장에서 북쪽으로 약 5.6킬로미터 떨어진 다트머스의 알브로 호수 근처에 떨어졌으며, 배의 앵커 부분은 남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아르무델에 떨어졌다. 폭발로 인한 연기가 고도 3,600미터까지 올라갔다. 폭발로 인한 충격파는 음 속의 23배로 움직이면서 멀리 케이프브레턴 섬과 플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에도 느껴졌다. 폭발로 인해 주변 160헥타르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폭발로 인해 순식간에 물이 증발하며 항구 바닥이 드러냈다.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항구의 헬리펙스 쪽에서는 약 18미터 높이의 해일이 덮치게 되었다. ss2모는 쓰나미로 인해 다트머스 해안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 폭발로 인해 즉시 1,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반경 2.6킬로미터 내에 있는 모든 건물 12,000개 이상이 파괴되어 붕괴하거나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 자신의 집에서 폭발을 보게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폭풍파가 창문을 덮쳐 깨지면서 실명하게 만들었다.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헬리펙스 전역에 스토브 및 램프가 뒤집어지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특히 노스앤드 도시 전체 블록이 화재로 뒤덮으면서 주민 대부분이 사망했다. 폭발로 인해 날아가서 떨어진 소방수 빌리 웰스는 살아남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이는 모습은 죽은 사람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무서운 모습이었다. 몇몇의 시체는 머리가 없었고 일부는 머리가 전신에 걸려져 있었다. 그는 소방차 파트리샤 위승무원 8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육부두 근처의 아카디아 제당 힐스 앰퍼샌드 선스 파운드리 같은 벽돌 공장은 자네도 남지 않게 파괴되었고 근로자 대부분이 사망했다. 폭발 지점에서 1.5km 떨어져 있던 노바스코샤 방적 회사는 폭발로 인해 콘크리트 벽이 붕괴되었고 화재가 나 파괴되었다. 캐나다 왕립 해군대학도 심한 손상을 입고 생도 및 장교 대부분이 불구자가 되었다. 폭발로 인해 유리창이 깨진 범위는 약 16km 떨어진 로어 세크빌 및 윈드소르 정선에도 미처 몇몇 건물이 손상을 입었다. 폭발 현장에서 100km 떨어진 투르로와 뉴 글레슬로우에서는 건물이 흔들리고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지는 피해가 있었다. 또한 폭발은 북쪽으로 215km 떨어진 샬러타운과 북동쪽으로 360km 떨어진 케이프브레턴 섬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캐나다의 부총리였던 로버트 보드는 폭발 당시 샬러타운에 있었고 주변의 관료들과 함께 폭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틀 후에 헬리펙스를 방문하여 구조 및 복구 활동을 감독했다. 폭발 며칠 후 리치몬드구에 파괴된 설탕 정유 공장 지구의 서쪽 물가에서 바라본 모습. 폭발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푸두는 사진 맨 오른쪽에 있다. 1994년 헬리펙스 역사학자인 제이 화이트는 130개 주요 폭발 사고를 비교하면서 헬리펙스 항구의 폭발은 사상자의 수, 폭발 힘, 파괴반경, 폭발성 물질량, 재산 피해 5가지 항목에서 어느 사고도 따라잡을 수 없는 매우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헬리펙스 대폭발 이후 파괴되어 좌초된 ss2모 최초의 구조 노력은 생존자들이 희생자들을 건물 잔해로부터 구조하는 작업에서 시작했다. 이후 생존한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이 도착하여 비공식적인 구호 작업이 진행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수많은 희생자들이 시내의 병원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왕립 해군의 순양함과 무장 상선들도 잘 조직된 구조인원들을 보냈다. 순양함 hms 하이플라이어, hms 나이트 템플러, hms 칼가리안 등은 구조인력과 의료인력들을 지원하였고 수많은 부상자들을 구조하였다. 또한 석탄을 나르기 위해 정박해 있던 미국의 연안경비정 모릴 호도 구조인력을 지원하였다. 항구 바깥에서는 헬리팩스 80km 지점을 지나고 있던 미국 순양함 uss 타코마와 무장 상선 등이 항로를 바꾸어 헬리팩스 항으로 진입했다. 미국의 증기선 올드콜로니호는 폭발 당시 수리 목적으로 정박 중이었는데 폭발에 의한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으므로 폭발 이후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 및 미국 해군 선박에서 나온 의료진들의 병원선으로 사용되었다. 폭발 사고 직후 생존자들은 폭발이 독일 공군의 폭격 때문인 것은 아닌지 우려하였다. 때문에 인근 군부대는 혹시 모를 독일군의 공습에 대비하였지만 나중에 폭발 지점을 찾기 위한 제재로 전환하였다. 인근에서 동원 가능한 군부대는 모두 동원되어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이들을 두 개의 야전 병원을 포함한 시내의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철도 공사장에서 살아남은 철도 노동자들도 구조작업에 참여하였다. 뉴브런즈 익주의 세인트존에서 출발한 야간 열차는 폭발 순간에 막 도시에 진입하고 있었으나 피해는 격미했다. 이 열차는 목적지인 리치먼드까지 계속 이동하다가 나중에 철길이 파손되어 정지하였다. 승객들과 군인들은 차내에 비치되어 있던 비상장비를 이용해 구조작업에 참여하였고 침대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구조된 사람들에게 담요를 제공하였다. 열차는 다음 날 1시 30분에 의사 한면과 수많은 부상자들을 싣고 노바스코샤주의 투르로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2차 폭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여전했다. 특히 웰링턴 막사에서 발생한 환풍기의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부풀려졌다. 화재는 금방 진압되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는 2차 폭발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겼다. 이러한 소문이 계속 확산되면서 수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떠났으며 소문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계속 혼란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지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많은 구조대원들은 이러한 명령들을 무시하고 항구에서 구조작업을 계속했다. 노바스코샤주 부총동 맥칼럼 그랜트는 시민들과 함께 헬리펙스 구호의원회를 창설하였다. 의원회는 헬리펙스와 다트머스 지역의 의료, 교통, 음식물 및 임시 거주지 등을 제공하였다. 캐나다 북부지역과 미국 북동부지역에서도 구호열차가 속속 도착하였다. 처음으로 도착한 것은 노바스코샤주 트루로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한 열차로 의료인력과 각종 물품을 싣고 도착하여 오후 3시경에 부상자들과 사고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싣고 다시 트루로로 돌아갔다. 그러나 노바스코샤주 로킹엄에서 철로가 끊겨 구조대는 어쩔 수 없이 파괴된 도시를 가로질러 이제 막 군부대가 길을 정리하기 시작한 곳으로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저녁 무렵에는 신여대의 열차가 캐나다 각지에서 도착하였다. 그러나 구조작업은 사고 다음 날 헬리펙스에 몰아친 눈보라로 인해 지연되었다. 이날 폭설로 인해 헬리펙스에는 41cm의 눈이 쌓였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에서 출발한 열차들은 멈춰섰고 폭발 사고 직후 긴급히 복구한 전보시설은 곧 먹통이 되었다. 때문에 헬리펙스시 전체는 고립되었지만 구조의원회는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눈보라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계속해서 구조작업을 이어나갔다. 폭발 후에 헬리펙스 왕립천시장 건물의 잔해는 1919년까지 계속 출토되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보통 2000명 정도로 추정한다. 2002년 노바스코샤주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1950명이 희생자가 있었다고 한다. 사고 직후 폭발의 후폭풍 해일 건물 붕괴로 인해 16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시신은 1919년 여름까지도 계속 발굴되었다. 여기에 9000명이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6000명 정도는 중상이었다. 1630가구는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2000개 이상의 집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해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2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적절한 거주시설도 없이 살아야 했다. 또 도시의 공업지구도 크게 파괴되어 수많은 근로자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항구도 크게 파손되었다. 이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노바스코샤 주민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았다.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600명가량 희생되었으며 노동자 166명, 군인 및 선원 134명, 제조업자 125명, 철도 근로자 39명이 사망하였다. 폭발 후에 성조셉 수녀원, 부상자들 대부분은 폭풍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폭발 직전 항구에서 일어난 화재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어 있었고 건물 안에서 보고 있던 사람도 많았다. 때문에 부상자 대부분은 유리 파편에 맞거나 폭발 성광으로 인해 부분 실명을 했다. 약 600명이 사람들이 시력을 잃었으며 이 중 38명은 연구적으로 실명하였다. 그러나 눈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은 안구 관련 질병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손상된 눈을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향상되었고 헬리펙스는 국제적인 시각장애인 치료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재산 피해로는 1917년 환율 기준 약 3,500만 캐나다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현재 가치로 지면 5억 4,500만 캐나다 달러에 해당하는 피해이다. 헬리펙스 북쪽 끝의 도시인 리치몬드는 폭발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와 지역이 폭발에 영향을 받았다. 항구의 다트머스 쪽 지역은 헬리펙스만큼 조밀하지 않고 폭발 당시에는 항구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큰 피해를 입었다. 다트머스 지역에서만 약 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창문은 산산조각 났고 올랜드 맥주 공장 및 스타 제조회사 건물을 포함한 많은 건물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노바스코샤 병원이 다트머스 지역의 유일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이 건물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트머스 해안에는 헬리펙스 제구부두 방향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방면에서 터프트만 또는 터틀그로브라고도 알려진 지역의 소규모 믹맥인 정착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18세기부터 존재한 공동체로 11월 6일에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폭발 당시 20가구 미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이주가 없었다. 항구 양쪽에 있던 사람들은 몽블랑호에 발생한 연기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해일로 인해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구전되는 이야기 이외에는 이들의 피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노바스코샤 주의 공식 문서에는 9명이 시체가 수습되었고 해일로 인해 정착은 완전히 끝났다고 한다. 베드퍼드 분지의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아프리시비레는 흑인들의 정착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은 헬리팩스 반도에 인접한 지역으로 남쪽에 위치한 고지 덕분에 직접적인 폭발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아프리시비레의 작고 약한 집들은 폭발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고 나중에 이들을 구조하러 온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파괴가 심하기는 했지만 집에 뼈대는 살아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아프리시비레에 대한 보상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 지역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집에 파손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았고 아프리시비레는 기부로 모인 구호 성금 2,100만 달러 중 극히 일부만을 받았고 도시 재건에는 아무 투자도 받지 못했다. 폭발 사고 이후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구조 및 구호 활동에 참여하였다. 아래는 구조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참여했거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자세한 활동 내역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빈스 콜먼입니다. 캐나다 식민지 횡단 철도의 운행 관리원이었던 패트릭 빈센트 콜먼은 폭발이 발생한 제6부두에서 불과 4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콜먼과 그의 동료인 윌리엄 로벳은 몽블랑호에서 인화성 화물의 불이나 선원들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뉴브런즈윅의 세인트존에서 오는 열차가 진입할 것임을 떠올렸다. 그는 모스 부호로 이 사실을 알리고 로벳과 함께 떠났다. 이후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그는 혼자 돌아와 열차들을 멈추라는 내용의 긴급 정보를 계속해서 보냈다. 다음은 그가 보낸 전보 내용이다. 홀드업 더 트레인. 에뮤니션 쉬버 파이어 인하버 메이킹 포 피어 유겔드 윌 익스플로드. 게스 디스 윌비 마이 라스트 메세지. 굿 바이 보이즈. 지금 즉시 모든 열차를 멈추십시오. 항구의 제6부두에서 인화성 물질을 실은 배에 불이 나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 되겠죠. 안녕 친구들 콜먼의 전보는 헬리팩스로 진입하는 모든 열차를 멈추었다. 전해지는 바로는 식민지 횡단 철도에 위치한 모든 역에서 역장들이 모두 즉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세인트존에서 출발한 10번 심야 열차는 경고를 전달받고 로킹엄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여 300명이 승객을 살렸다. 이 열차는 나중에 사고로 집을 잃은 생존자들과 부상자들을 투로로로 옮기는 데 사용되었다. 콜먼은 전보를 보낸 후 폭발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스텔라 마리스입니다. 충돌 당시 두 개의 평저선을 견인하던 예인선 스텔라 마리스는 즉시 불이 난 것을 확인하자 바지선을 정박하고 육부두를 향해 진기를 내뿜었다. 예인선 선장 호라티오 H. 브래넌과 승무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호스 하나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불타고 있는 몽블랑 배에서 물러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폭영선 HMS 하이플라이어에 다가갔다. 사령관 톰 트리그스는 부딪힌 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 이모를 도중에 견인할 것을 요청했다. 선장 호라티오 브래넌은 이를 따랐다. 이를 이룬 후 스텔라 마리스는 몽블랑 배와 불과 18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8명이 자원봉사자가 탑승한 증기함재정 HMS 니오베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영장을 들고 온 가판병 알버트 매티스는 화재가 옮겨붙는 것을 막아 부두에서 배를 멀리 보내기 위해 프랑스 선박 선미에 묶을 수 있는 굵은 밧줄을 요구했다. 처음 나온 5인치짜리 밧줄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더 굵은 10인치짜리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폭발이 발생할 당시에는 굵은 밧줄을 가지고 오는 도중이었다. 폭발로 인해 폭영선 함재정에 탄 사람 전원 스텔라 마리스에 탄 사람 24명 중 19명이 사망했다. 스텔라 마리스는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로 리치몬드 해안에 떠밀렸다. 선장의 아들인 가판장 발터 브래너는 폭발로 인해 날라가 버렸고 부가판장 윌리엄 니커슨과 다른 3명만 살아남았다. 이 부분의 본문은 헬리펙스 지역 화재 및 비상사태청입니다. 헬리펙스의 소방관들은 처음으로 폭발 사고에 대처한 이들 중 하나였다. 그들은 화재가 발생한 몽블랑호 근처로 신속히 출동하여 폭발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또한 그들은 폭발 당일 밤에 스피링 힐, 에머스트, 멍크턴에서 열차를 타고 도착한 소방관들과 힘을 합쳐 폭발 사고 이후에도 파괴된 도시를 통제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헬리펙스 지역 소방서는 폭발 사고 당시 8개의 소방서에 122명이 소방관과 13개의 소방장비 및 30개의 호스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 중 웨스트카 소방서가 제6부두에 제일 먼저 도착하였다. 그들은 제6부두에서 몽블랑호가 위험에 빠지자 근처 조선소에 경보를 내렸다. 원래 조선소 경보는 소방서에서 일상적인 것이었으나 그날의 경보는 헬리펙스 위 노스엔드에 위치한 상점에서도 보여가게 주인이 신고할 정도였다. 그 가게는 캠프벨로에 위치했는데 이는 몽블랑호를 정면에서 볼 수 있었으며 당시 전화기가 설치된 몇 안되는 건물 중의 하나였다. 가게 주인은 오전 8시 45분경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보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 중 아무도 폭발 물질이 실려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4개의 소방서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선박 승무원이 그때까지도 배에 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소방서장 에드워드 피, 컨던과 보좌 윌리엄 피, 브런트는 브런즈 위가에 그 다음으로 도착하였다. 그때쯤 되자 이미 열기가 너무 새어 아무도 그 화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컨던은 다시 한번 경보를 울렸다. 마침내 폭발 직전이 되자 불이 부두에 옮겨붙기 시작하였고 불을 끄기 위해 호스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결국 9시 4분경에 폭발이 일어났고 결국 헬리펙스 소방서 직원 9명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 한편 화재 진압 도중 인근에서 도착한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호스 규격과 헬리펙스의 소화전 규격이 맞지 않아 차질을 빚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호스의 표준화된 규격을 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1992년 12월 6일 헬리펙스 대폭발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헬리펙스 소방서는 현재 4번 소방서에 사망한 소방관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 부분의 본문은 존 에릭 데이비드슨입니다. 에릭 데이비드슨은 폭발 당시 만 2세였다. 그가 창문턱에서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 때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항구에서 나는 연기를 목격했다. 폭발로 인한 돌풍이 발생하면서 창문이 에릭의 얼굴을 덮쳤고 양쪽 눈이 모두 실명되었다.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가졌지만 데이비드슨은 1980년 은퇴할 때까지 헬리펙스 도시의 정비사로 근무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에시판 앙리입니다. NM 웰시은 폭발 당시 23개월이었다. 베링턴 거리 북부에 위치한 그의 집에 돌풍이 덮쳐서 집이 날라가서 어머니엔 남동생 에드윈과 아버지가 사망했다. 앙리는 폭발 당시 난로 아래로 날라갔고 난로 아래의 재떠리에 떨어졌다. 12월 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했던 제 덕분에 계속 생존할 수 있었으며 26시간 후 헨리 베리라는 이름을 가진 군인에게 구조되었다. 그녀의 할머니와 이모는 구조 이후 파인일 병원에서 앙리를 찾았다. 빌 오해는 1917년 5월 16일에 태어났다. 그는 폭발 당시 생후 2개월이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폭발에서 구출된 마지막 생존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헨리펙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폭발이 독일군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조활동 중에도 그러한 공포감은 존재했다. 등화관제와 같은 법이 그때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방해했다. 헨리펙스 헤럴드의 기사도 이러한 믿음을 지속해서 전파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에서는 독일군이 폭발 피해자들을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ss 이모의 노르웨이인 키자비인 욘 요한센이 폭발로 인해 얻은 심각한 부상을 치료받고 있을 때 헌병 쪽에서는 그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수받았다. 요한센은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편지가 독일어로 추정된다는 조사를 받고 독일 스파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후에 그 편지는 노르웨이어로 쓰였음이 밝혀졌다. 토마스 벤슨 소장은 ss 이모의 변호사 찰스 제이 버첼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한센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였다고 말하며 무죄라고 하였다. 폭발 직후에는 헨리펙스에 거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독일계 생존자들이 체포되어 수감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요한센이 폭발 사고를 주동했다는 의심이 잠시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폭발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공포감은 잦아들었다. 사고 규명위원회는 두 척의 배가 충돌하여 폭발을 일으킨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프랑스 화물선 ss 몽블랑의 선장 르 메디치와 도선사 플랜시스 맥키 캐나다 왕립 해군 소속의 항구 최고 담당자 f 에반 와이엇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 3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은 폭발로 인한 대중의 분노와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비난받고 있다. 실질적인 캐나다 정부의 조사 발표는 1918년 3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폭발 이후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최초의 절차는 1917년 12월 13일 헬리팩스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1918년 2월 4일위 위원회 발표에서는 ss 몽블랑의 선장 르 메디치와 도선사 플랜시스 맥키 수로와 방잔망을 책임지는 항구 총책임자 f 에반 와이엇 등이 충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르 메디치와 프랜시스 맥키는 발표 직후 체포되었고 와이엇은 다음날 아침에 체포되었다. 세 사람 모두 과실치사와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노바스코샤주 대법원의 판사 벤자민 러셀은 이러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1918년 4월 17일까지 모든 재판을 기각하거나 끝냈다. 조사의원회의 재판관은 최초의 민사소송을 맡아 1918년 4월 27일 몽블랑호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캐나다 대법원의 1919년 5월 19일 판결과 영국 런던의 추밀원 사법위원회의 1920년 3월 20일 판결에서는 몽블랑호와 이모 모두 항해 도중에 실수로 인해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양측 모두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르 메디치 선장은 프랑스로 돌아가 프렌치라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와이엇 사령관은 그의 명성과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긴 채로 아내 도로시와 함께 헬리팩스를 떠나 몇 년간 선원으로 일했다. 프렌시스 맥키는 헬리팩스에 남았다. 사고 이후 체포될 때 그는 자발적으로 조종사 자격증을 내놓았으나 재판이 끝난 뒤에도 당시 캐나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 시 발란타인은 맥키에게 자격증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맥키는 일생동안 모은 노후 대비금으로 연명하면서 4년 동안 복직을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에는 1922년 발렌타인데이의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의 자격증을 돌려주었다. 맥키와 그의 가족은 1961년 12월 31일 맥키가 사망한 후에도 몽블랑호를 잘못 조종한 조종사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했다. 리치몬드와 이웃한 노스앤드 헬리팩스는 사고 이후 재건에 힘쌌다. 1917년 위 리치몬드는 노동자 계급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고 쓰레기 처리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폭발 이후 헬리팩스 구호위원회는 리치몬드를 재건하여 도시의 북부를 현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여겼다. 영국인 도시계획 담당자 토마스 애덤스와 몬트리올의 건설업자 조지 로스는 리치몬드의 새로운 주택 계획에 참여하였다. 계획에 따라 폭발사고로 집을 잃은 수백 명이 사람들을 위한 300개 이상의 대형주택이 들어섰고 포장도로가 깔렸으며 집은 모두 압축시멘트로 구성된 하이드로스톤이라는 새로운 방염물질로 지어져 있었다. 재건 작업이 끝난 이후 하이드로스톤 주택, 기업체, 공원 등은 헬리팩스 북부지역의 공동체에 새로운 활기를 띄게 하였다. 애덤스와 로스는 노동자 계급과 빈민들을 위한 재건 사업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렇게 최신식의 건축사업을 노동자 계급 및 빈민들에게 시행하는 것에 대한 상류계급의 비판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이런 하이드로스톤 마을은 아직도 지역의 특색으로 남아 있으며 이후 현대의 도시계획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헬리팩스 폭발 기념 조각상 1985년 작 사고 이후 여러 해 동안 헬리팩스 대폭발은 대형 폭발 사고가 있을 때마다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타임즈는 히로시마 원폭투화를 보도하면서 리틀보이 폭탄의 위력이 헬리팩스 폭발의 약 7회 규모라는 기사를 내었다. 1966년에는 폭발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헬리팩스 북부 기념 도서관이 건설되었다. 도서관의 입구에는 헬리팩스 폭발 기념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1985년에는 헬리팩스 폭발 기념 종탑이 지어져 폭발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삶이 바뀐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종탑은 매년 12월 6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추모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되었다. 레이디 해먼드가에는 폭발 당시 임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관들을 기리기 위해 헬리팩스 소방서 기념물이 세워졌다. 헬리팩스 폭발 기념 종탑 캐나다 작가 휴맥 내난이 쓴 고전 소설 바로미터 라이징은 폭발 당시에 헬리팩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당시 도시가 받은 영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맥내난의 발자취를 따라 기자 로버트 맥네일은 버든 오브 디자이어를 썼고 폭발을 오늘날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비유했다. 폭발 이후 폭발에 대한 짧은 중편 소설을 쓴 의무병 프랑크 맥켈비 벨 중령의 첫 번째 시도와 비슷하게 맥내난과 맥네일은 폭발을 소설화하기 위해 로맨스 장르를 활용했다. 그의 소설은 다친 병사와 젊은 여자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 에이로맨스 오브 더 할리팍스 디제스터 이었다. 디어 캐나다 시리즈에는 폭발 후에 서술자가 다른 가족을 찾는 내용의 노 세이프 하버이라고 이름 붙여진 청소년 도서도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